블루베리는 야생관목인 월귤나무의 작은 열매이다. 이 글에서는 블루베리의 엄청난 효 등 8가지를 소개한다. 블루메리의 원산지는 북미이다. 미국은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다. 블루베리는 그 맛이 독특하다. 잼이나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법에 활용하기 좋은 과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는 꾸준히 먹으면 건강해, 좋은 필수 영양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크기가 적긴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고 예방해준다. 아래에서 블루베리의 효능을 살펴보자. 1. 항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블루베리의 항암 성분은 여러 가지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 환경오염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준다. 이는 종량이 성장을 예방하는 데에 중요하다. 블루베리에는 엽산도 함유되어 있다. 이 영양분은 악성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DNA를 복구하고 합성하는 데에 도움되는 영양소이다. 2.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해준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필수 미네랄은 골, 밀도와 치아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아 건강에 영양을 미치는 골다공증 및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된다. 실제로 칼슘과 비타민 D 흡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추천된다. 다음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 네랄,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망간, 비타민 K3. 심장을 보호해준다. 블루베리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필수 미네랄은 체내 염증 과정을 정상화해주고 심장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이 영양분들은 세포의 채행량도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도 낮아. 진다. 게다가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향상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심장의 과도한 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4. 당뇨병을 예방해준다.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나 당뇨,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먹으면 좋다. 블루베리에는 섬유질과 항산, 화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흡수되면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 과정을 촉진한다. 5. 기억력을 향상한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것과 기억력 사이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있다.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고 인지능력을 떨어뜨리는 세포 순상을 감소시켜준다고 밝혀졌다. 블루베리 내 화합물, 비타민, 미네랄은 내 활동과 중추신경계를 개선해준다. 치매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6. 요도 감염 치료에 도움된다. 알카리 성인되다 항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천연 블루베리 주스는 요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미생물이 번식해야 하는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또 항염증, 재효력이 있어 통증도 완화해준다. 소변 생산을 증가시키고 신장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도 개선해준다. 7. 눈을 보호해준다. 블루베리에는 파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두 가지 성분 모두 시력을 향상하고 눈을 예방해주는 성분이다. 강력한 산화 방지 성분이 막막과 황반을 보호해준다. 이는 전반적으로 백내, 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셈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거나 발각이 되는 것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치료해준다. 8. 조기 노화를 예방해준다. 블루베리를 꾸준하게 먹으면 신체 내적, 외적으로 조기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으로 인한 만성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또 피부 손상을 가속하는 세포 손상도 느리게 만들어준다. 블루베리 과일이나 블루베리 주스는 노화로 인해 주름이나 피부 잡티가 생기는 것도 이에 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블루베리를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먹자. 맛있기도 하지만 질 좋은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다.